안녕하십니까 고독한 앙독회에 와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고독한 앙독회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는 조선왕조실록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조선왕조실록 책은요 고독한 앙독회에서 맨 처음에 앙독했었던 이덕일 작가의 조선왕조실록 태조편에 이어서 2편 정종 태종편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이 책에 대해 앙독을 준비한 게 꽤나 오래되었는데 제가 이제야 앙독회를 열게 되었네요 사실 제가 역사책을 낭독하면서 가장 어렵게 힘들어하는 게 제 채널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조선왕조실록이에요 조선왕조실록을 낭독하면서 가볍지 않게 그리고 너무 무겁지 않게 낭독을 하고 싶은데 낭독을 하면서도 제가 계속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몇 번 포기하곤 했었던 책입니다 계속 꾸준히 연습해서 나중에 더 좋은 소리로 낭독해 드려야지 했던 게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매번 미뤄지기만 하고 선뜻 용기가 나진 않았는데 오늘 용기 내서 낭독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올린 조선왕조실록은요 이덕일 작가의 조선왕조실록 1편 발제 낭독을 다루고 있어서 내용이 완전히 이어지진 않습니다 그래도 아직 보시지 않으셨다면 먼저 청취하고 오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동안 제 낭독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피드백 해주시면 제가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조선왕조실록 정종태종편 오늘 구독한 낭독회에서 잠시 만나보시죠 만나보시죠 조선왕조실록 정종태종 이덕일 즈음 출판사 다산초다 천추의 한 명나라 대란에 휩싸이다 정종 1년 3월 명나라 요동 동령에 속해 있던 조선 사람이 도주해왔다 요동의 정세가 심상치 않자 조선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그가 전하는 명나라의 정세는 긴박했다 연왕이 대족 고왕제의 제사를 지낸다며 군사를 거느리고 수도해 갔는데 세왕제가 연왕 혼자 성에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연왕은 봉지로 되돌아가 황제 곁에 간신들을 모두 없애겠다는 명분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정종실록 1년 3월 이래 명나라 요동은 세왕제 주윤문의 숙부이자 명태조 주원장의 넷째 아들인 연왕 주체가 장악하고 있었다 그가 세왕제에게 맞서 군사를 일으키려 한다는 것이었다 명나라가 대란에 휩싸일 조짐이었다 조선 조정은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정종도 마찬가지였다 만약 무인난이 일어나지 않아서 이성계와 정도전 남은이 건재했더라면 명나라의 대란은 북벌의 호기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사실 명나라의 대란은 이미 예견되고 있었다 조선에서 왕자의 난이 일어나기 석 달 전인 태조 7년 윤호월 24일 명태조 주원장이 71세의 나이로 서궁에서 세상을 떠나자마자 명나라 황실 사람들은 위기를 느꼈다 주원장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닭발생을 거쳐 황제의 자리까지 오른 풍은하로 여색도 상당히 밝혔다 황후마씨를 포함해 모두 22명의 여성에게서 26명의 황제를 낳았는데 황후마씨가 낳은 적자만 넷이었다 조선이 세자 방석이 어린데 장성한 이복형들이 많아서 문제였다면 명나라는 태자가 어린데 장성한 숙부가 많은 것이 문제였다 주원장은 황제로 등극한 홍무원년, 황후마씨 소생의 장남 주표를 황태자로 삼았다 주원장은 주표를 아꼈지만 두 사람은 성격이 맞지 않았다 주표는 아버지가 수행한 피해 숙정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특히 주원장의 창업을 도운 수많은 공신들을 죽인 것이 도의가 아니라고 보았다 그래서 주표가 정세를 보좌하면서부터는 부자 사이엔 긴장감이 흘렀던 것이었다 이런 부자의 긴장관계는 아들이 먼저 죽자 정리가 되었다 조선이 건국한 해인 홍무원 15년, 지방을 시찰하고 돌아오던 황태자 주표가 병에 걸려 3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주표가 지기하면 주원장의 철권 통치가 유교에 입각한 인의 정치로 바뀔 것으로 생각했던 대신들은 태자의 죽음을 크게 애도했다 주원장은 주표에게 의문태자라는 시호를 내리고 그의 둘째 아들 주윤문을 황새손으로 책봉했다 첫째 손자 주웅령이 9살 어린 나이로 일찍 새생을 떠났기 때문에 주윤문이 생존 장손이었던 것이었다 홍무 31년, 병 속에 누운 주원장은 자신이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을 지감했다 하나, 편하게 눈을 감을 수가 없었다 얘는 두 가지의 큰 걱정거리가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하나는 조선의 북벌 움직임이었다 조선이 실제로 북벌을 단행한다면 계곡 이래 초위의 위기가 맞게 될 게 분명했다 이성계는 패한 적이 없는 상승 장군이고 그의 참모 정도전은 불새출의 전략가였다 정도전이 요동 여진족 우두머리를 만났다는 정보를 들은 주원장이 끝까지 조선에 그의 압승을 요구한 것이 위기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이었다 조선군이 북벌에 나서고 여진족이나 몽골족이 이에 가세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된다면 명나란 개국 30년 만에 끝장날 수도 있었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주원장은 편히 눈을 감을 수가 없었다 또 한 가지의 이유는 장성한 아들들이었다 어린 황태손 주윤문에게 과연 장성한 숙부들이 복종할지 안심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 스물여섯 명의 황제들 중에서 넷째 연왕 주체가 가장 문제였다 모두들 오래전부터 장남 주표보다 넷째 주체가 기질적으로 주원장과 훨씬 닮았다 숨거렸다 만일 주체가 조카 황제에게 불복한 가운데 조선군이 북벌에 나선다면 주원장으로선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이었다 이에 주원장은 비밀리에 부마인 영국공 매은을 불렀다 둘째 딸 영국공주의 남편 매은은 열여섯 명의 부마 중 그가 가장 신이 많은 사이였다 너는 나이도 있고 중신하니 어린 황제를 부탁할 만하다 어린 새 황제를 보필하라는 유조였다 감히 천하를 어기는 자가 있다면 네가 토벌하라 그가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아들들이었지만 조선의 북벌 또한 큰 걱정거리였다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명나라 2대 황제가 된 해제 주윤무는 주원장이 생전에 무엇을 우려했는지 잘 알고 있었다 즉위한 이듬해 연호를 검문으로 계칭한 주윤무는 제트를 병부상서로 삼고 황자증을 태상시경으로 삼고 방효율을 한림원 시강으로 삼아 국사를 의논하기 시작했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숙부들이 제후로 삼고 있는 번을 철폐하는 삭번 정책이었다 주원장이 사망하면서 생긴 지방권력의 공백을 황자들의 번이 담당했다 이런 연휴 때문에 해제 주윤무는 즉위한 초부터 삭번을 단행하기 시작했다 주원장의 다섯째 아들 주왕, 열두번째 아들 상왕, 일곱번째 아들 제왕, 열세번째 아들 대왕, 열여덟번째 아들 민왕이 맡고 있던 번은 차례대로 철폐되기 시작했다 가장 큰 문제는 넷째 아들 주체가 장악하고 있는 연왕부였다 다른 번들은 삭번에 불만을 갖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모두 황제를 꿈꾸는 황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허나 주체는 이들과는 달랐다 해제 주윤문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신들과 상의하여 연왕 주체를 무력화시키는 데 나섰다 먼저 주체가 북평을 거점으로 난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고 홍무 31년 12월 공부시랑 장병을 북평 포정사로 4기를 북평도지휘, 장신을 북평도지휘사로 삼아 북평의 군사권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뒤어 도덕 송충을 북평 그쳐 개평에 주둔시켜 연왕 주체의 군대를 장악하게 한 것이다 이에 주체는 자신의 목덜미를 겨냥한 조카의 칼날을 느끼면서 반격의 기회를 노렸다 허나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다 그의 세 아들 고치, 고후, 고수가 수도 남경의 인질로 잡혀 있었던 것이다 먼저 이 세 아들을 빼내와야 했다 당시 주체는 병을 청하고 누워 있었다 앞은 부친을 보러 가겠다는 사촌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던 혜진은 주체의 세 아들을 북평으로 돌려보냈다 허나 미심적인 구석이 많다 생각한 혜진은 연왕부 장사 길성을 금룡으로 불러 연왕부에 사정을 묻기 시작했다 갈성은 세왕자의 질문에 솔직하게 답했다 연왕은 아무런 병이 없습니다 장참 오반할 것이옵니다 꽤말에 놀란 혜진은 북평 포종사 장병과 도지의 사기 등을 시켜 연왕부를 포위하게 했다 이때 주체의 참모는 승려 오도연이었다 주체는 오도연 등과 모의를 거듭한 끝에 장옥, 주병 등에게 날린 군사 800명을 무장시켜 왕부에 잠복하게 한 뒤에 장병과 사기 등을 불렀다 연왕부의 무장을 해제시켰으니 들어와서 군사를 검열하시오 연왕부에서 회유하는 말을 믿은 장병과 사기 등이 왕부로 진입하자 주체는 곧바로 매복해뒀던 군사를 시켜 장병과 사기 등을 체포했다 그리고 주체는 이들에게 호통했다 아니, 내가 어찌 병이 있겠는가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너희 같은 간신배들이 나를 비팍했기 때문이다 두 장수가 끝내 항복하길 거부하자 주체는 그들의 목을 베고 해제에게 붙은 장사 갈성과 노즈는 일각까지 도륙하기 시작했다 황제의 포위망을 무력화한 주체는 청군 측을 명분으로 군사를 일으켰다 청군 측이란 임금 주변의 간신을 제거한다는 뜻으로 준추공양전 전공 13년조에 나오는 말이다 주체는 해제에게 자신의 행위가 정난이라 주장하는 상서를 올렸다 정난이란 나라의 위기를 편안하게 평정한다는 뜻이다 주체는 해제 주변의 재태, 황자징 등의 측근을 황실지친을 모해한 간신으로 지목하며 처벌을 요구했다 요동 동령위의 조선 출신 군사가 조선으로 도주해 중원에 대란이 발생할 것임을 예고한 지 넉 달 만인 건문 원년 7월 드디어 양측의 수십만 대군이 사력을 다해 싸우는 3년 내전이 시작된 것이다 해제는 급릉에서 주체는 북평에서 각각 군사를 크게 모았다 연왕 주체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북평 주변 도시들이 속속 연왕에게 붙었는데 북평 동남쪽 통주가 붙었고 개주, 준화, 민원 등이 격파되거나 귀부하기 시작했다 주체는 만리장성의 주요관문인 고용관을 격파하고 7월 8일엔 예전에 한나라 낭랑군이 있었던 영평부를 장악했다 해제는 주체를 응징하는 데 나섰다 주체를 황실 호적에서 파내어 서인으로 내리고 주원장의 유주를 받은 부마 매은에게 군사를 모집하게 했다 강소성 회원에 주둔한 매은은 40만 명의 토벌군을 모았다 뒤여 영국공 매은은 주체가 보낸 사신을 B형 즉 코를 베는 형불로 처벌했다 이렇던 명황실 내부 싸움이 서로에 대한 증오로 넘쳐가고 있었다 만약 이성계와 정도전, 남은 등이 건재했더라면 선조들이 구강을 수복하라고 하늘이 준 다시 없는 기회로 여겼을 것이다 주체의 군대가 대거 남아 있을 때 조선군을 북상시켰더라면 텅 빈 북경을 장악하는 것 또한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었다 조선군이 북상하더라도 주체는 군대를 돌릴 수 없었을 것이다 중원을 두고 사생결단하는 마당에 다시 북경으로 되돌아갈 일은 없지 않은가 쉽게 말해 요동에서 북경까지는 무주 공산이었다 천재 1호의 기회를 놓치다 조선에서 주원장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것은 정종 직위 년 10월 3일이다 전 성균 사성 공부 등이 사신으로 가다가 요동에서 주원장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 이들은 태조 주원장이 죽고 태손 주윤문이 직위하면서 대사면을 베풀었다는 소식을 듣고 조선으로 되돌아왔다 명태조 주원장의 사망 소식을 무려 넉 달이나 지난 뒤에야 알게 된 것이다 명나라가 이 소식이 조선에 전해지는 것을 꺼린 탓이었다 심지어 그들은 조선 사신이 수도를 방문하는 것 자체를 막기 시작했다 명나라와 조선은 형식상 사대관계를 맺고 있었다 조선이 공무를 바치는 조빙사를 보내면 명나라는 그에 담내하는 의미로 회사품을 내려주는 전형적인 조공외교이자 사대외교가 이뤄지고 있었다 명나라는 3년에 한 번씩만 사신을 보내라는 3년 일빙을 주장했다 물론 조선은 그보다 훨씬 자주 사신을 보냈으나 명나라는 이를 굳이 막지 않았다 그런데 주원장이 사망한 뒤 명나라의 태도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정종 직위년 11월 30일 조선은 판삼사사 설장수를 개품사로 삼아 김사영, 하룡과 함께 명나라에 보냈다 사신 일행이 요동파사포에 이르자 요동도사가 금능행을 막았다 이는 3년 일빙의 시기에 어긋납니다 뒤늦게 3년 일빙의 원칙을 내세운 것이 조선 사신에게 어수선한 명나라의 내부를 보여주지 않겠다는 의도가 분명했다 조선의 유학자들은 명나라를 상국의 나라로 보고 사대했지만 명나라에게 조선은 끊임없이 국왕 회복을 도모하는 동의족 국가일 뿐이었다 그렇게 설장수는 금능에 가지 못하고 이듬해 1월 의주로 돌아와 의주에서 좌성 조준에게 글을 보냈다 매년 조빙할 것을 정해 다시 주문을 하든지 아니면 지니아는 진양사로 자견하십시오 이는 3년 일빙을 매년 조빙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명태주의 국상을 위로하는 진양사로 바꾸라는 뜻이었다 진양사는 국상이 났을 때 재문과 장래에 쓰이는 예물인 재패를 가지고 가는 사신을 뜻한다 정종지기년 12월 20일 명나라는 조선에 주원장이 죽었음을 알리는 부음을 전했다 명나라 사신 진강과 진해 등이 압록강 서쪽에 도착하자 조선의 의주 만호가 마중을 나갔다 층강 등은 주원장의 부음을 날리는 자문과 이듬해 달력을 전하고는 곧바로 되돌아가려 했다 상국의 사신이라고 거들먹거리던 과거의 자세와는 전혀 딴판인 것이었다 이에 의주 만호가 거듭 청하자 강을 건너와 이틀밤을 요숙하고는 이내 돌아가기 시작했다 사망한 지 무려 7개월여 만에 알린 부음이었으니 애써 감추다 맞지 못해 알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정종은 재위 1년 1월 2일 우정승 김사형을 해제의 등극을 할애하는 사신으로 보낸 뒤 후일엔 설장수가 요청한 대로 조빙사의 명칭을 진양사로 받고 보냈다 두 달 후인 3월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조선사람이 도주해와 명나라에 대란이 일어날 것 같다고 고했다 이렇게 명나라 내전은 조선 조성에서도 심각하게 논의되기 시작했다 정종 2년 5월 17일 경연에서 중국 삼국시대의 오나라가 위나라에 항복했을 때 발생했던 문제가 논의됐다 명나라에서 벌어진 내전을 논의하면서 통감 차료에 나왔던 중국의 옛 사례를 든 것이다 오나라 송건이 우금에게 보내 위나라에 항복했다고 전하자 위나라 임금이 이를 받아들려 했는데 유협이 이를 반대했다는 내용이다 동지경연사 정배경이 정종에게 물었다 위나라 임금과 유협 중 누가 옳습니까 유협의 간증이 옳다 위나라 임금이 가나는 것을 쫓지 않고 오나라의 거짓 항복을 받아들였으니 이는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정배경은 뒤이어 명나라의 일을 대물었다 지금 연왕이 군사를 일으켜 중국에서 난리가 났는데 혹시 정요의에서 우리에게 항복하겠다고 요청하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요동에 설치한 명나라 정요의가 조선에 항복하겠다고 한다면 이를 받아들이겠냐는 질문이었다 무인 낫만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요동이 저절로 차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정종은 항복을 받지 않는 것이 낫다고 말했고 지경연사 권근 역시 이에 동조했다 만일 연왕이 난을 평정하고 천하를 차지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죄를 물을 것입니다 아니 그때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성상의 말씀이 의리에 합당하다고 봅니다 정종이 동조했다 경의 말이 옳다 여동 정요의에서 스스로 항복해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정요의는 홍모 4년 명태조 주원장이 설치한 것으로 여동도사가 관할하는 군정기구였다 현재 중국에서는 연영성 연영성 연양시의 요동도사가 다스리는 치소가 있었으며 지금의 연영성 대부분을 다스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명나라 주원장과 고려 우왕이 맺은 국경 조악이 조선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는데 그에 따르면 두만강 북쪽 700리 지점의 공엄진과 압록강 북쪽 천령이 국경이었다 이것보다 더 서쪽에 있는 정로이가 조선에 항복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할 정도로 상황은 매우 조선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말 그대로 천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할 천재 이루의 기회였다 그러나 기회는 준비된 자만이 잡는 법이다 조선은 무인난 즉 일차 왕자의 난으로 그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리고 만 것이다 해맹단의 맹세 방과의 운명 태주 7년 8월 26일 밤 영안군 방과는 재개한 뒤 소격전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이성계의 둘째 아들이지만 장남 방우가 조성을 개창한 이듬해인 태조 2년에 사망했기 때문에 그가 생존 장남이었다 소격전은 도교에서 별의 제사를 지내는 초재를 주관하는 도관인데 별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인 상제에게도 제사를 지냈다 조선은 유교 국가를 표방했지만 성리학이 기승을 부리기 전에는 유교뿐만 아니라 불교와 도교 등을 어우르는 다종교사였다 이날 방과와 다른 형제일족들은 보왕의 케유를 빌기 위해 모두 궁에 모이기 시작했다 방과와 이간군 방이 회안군 방간 정안군 방운 같은 동생들과 여동생 경신공주의 남편 이백경 경성공주의 남편 심종 등이 경복궁 긍정문 밖 서쪽 행랑에 모여 기도를 올렸다 신이왕후 한씨의 아들 사이뿐만 아니라 신덕왕후 강씨가 낳은 경승공주의 남편 이재화 태조의 이복 동생인 이화 등도 함께 태조의 쾌유를 빌었는데 불과 몇 시간 후 서로 죽고 죽이는 사륙전이 벌어질 김새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신심 무렵 방원의 종 김소군이 행랑에 나타나 방원에게 급하게 정가를 전했다 아이고 마하님께서 갑자기 가슴과 배가 아프셔서 달려와 고합니다 이에 방원의 숙부 의안군 이화가 정심암과 소화판을 주며 말하였다 자, 빨리 가서 병을 치료하게 방원은 소근이 준비한 말을 타고 집으로 달렸다 한참 후에 돌아온 방원은 서쪽 행랑에서 방이 방간등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허나 맏형 방가원은 의논하지 않았다 방가가 병석의 부친에게 칼을 대는 폐륜에 동참할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밤이 익숙해진 초경 무렵 방위, 방관, 방원 등은 일제히 궐 밖으로 나갔다 방관은 다들 집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하여 신경 쓰지 않았다 방관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다 철야 기도를 할 생각으로 입걸한 그는 홀로 소격전을 찾았다 그가 기도를 올리고 있자니 부왕과 겪었던 수많은 일들이 떠올랐다 그는 자신처럼 부친을 무조건 따르는 자식 또한 찾기 힘들 거란 생각이 들었다 21살 때인 우왕 3년엔 부친을 따라 지리산까지 내려가 외적과 싸웠고 부왕 14년 1월엔 부친이 우왕의 명을 따라 재원과 함께 인견미, 염흠방 등을 제거할 때에도 순군 만호부로서 가세했다 같은 해 5월 우왕을 모시고 온천에 있다가 위와도 회군 소식을 듣고 급히 몸을 빼 부친에게 달려갔다 창황 1년엔 절제사 유만수와 함께 해주로 달려가 외적을 막았다 방관은 부친이 하는 일이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따랐다 그는 부친의 호위무사였던 것이다 이성계가 창황을 폐기하고 공양왕을 옹립하는 거사를 일으켰을 때도 군사를 거느리고 가담한 거였다 덕분에 공신이 되었고 종이품 밀직부사와 정이품 삼사무사까지 역임했다 물론 가만히 앉아서 얻은 지위는 아니었지만 이 모든 자리는 부친을 따른 덕분에 얻게 된 것이었다 방관은 단 한 번도 부친의 명을 어긴 적이 없었다 이것이 열 살 아래 동생 방운과 다른 점이었다 방과에게 부친은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산이었고 건널 수 없는 깊고 넓은 바다였다 그래서 그는 살아있는 적장자인 자신을 제치고 25살이나 어린 막내 이복 동생 방석을 세자로 결정했을 때도 감히 반발하지 않았다 조선을 개창한 것은 부친이니 후사 결정권 역시 부친의 몫이라고 생각한 것이었다 그는 부왕이 건강하길 바라는 것 외엔 다른 소원이 없었다 자신이 부왕의 괴를 비는 동안 동생들이 부왕에게 칼을 들이댈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다 궁성 부근에 일어난 화재로 궁성 안이 환해지기 시작했다 중무장한 군사들이 분주하게 오갔다 무인난, 제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난 것이다 당황한 방관은 어찌할 줄 몰랐다 세자 방석이 부왕의 기지를 조금이라도 닮았더라면 전세는 뒤집혀졌을 것이다 허나 방석은 정변이 일어났다는 보고를 듣고 예빈 소경 봉헌량에게 형세를 살펴보라고 명했다 광화문에서 남산까지 중무장한 기병이 가득 들어있다는 보고를 드는 방석은 단박에 기가 죽게 된다 꼬리를 시해하던 조은과 조영문은 물론 믿었던 이무마저 방원 측에 가담했다는 보고가 더해지자 그는 두려움에 떨었다 태조는 와병 중인데다 정도전 남은 등 역시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방원이 거사에 대해 방과에게 미리 논의하지 않은 것은 방과가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만일 방과가 가담한다면 거사의 주역은 방과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방과는 진태양란이었다 이북 동생 방석의 편을 들 수도 동북 동생들의 편을 들 수도 없었다 일단 몸을 피하자고 생각한 방과는 종에게 성 밖으로 빠져나가기 위해 밧줄을 걸게 했다 밧줄을 타고 성 밖으로 빠져나온 방과는 이내 어디로 숨을지를 고민했다 집에는 이미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그는 걸어서 풍향 도금 마을 김인기의 집에 숨었다 방과는 뜬 놈으로 밤을 보내면서 갓 개국한 나라의 운명이 깊은 수렁에 빠졌다 단식했다 한편 방과가 사라졌다는 보고를 들은 방어는 사방의 연고지로 사람을 보내 맏형을 찾았다 그러다 도금 마을 김인기 집에 숨어 있다는 보고를 듣고는 즉시 궁성으로 모셔 들이란 명령을 했다 방과가 궁성 남문 밖에 이른 것은 정변 이튿날 해가 기울 무렵이었다 이에 방어는 방과에게 세자 자리에 오르라고 제의했다 방과는 사양하며 말했다 당초에 대의를 주청하고 개국하여 오늘이 이른 것은 모두 정원의 공이니 내가 세자가 될 수는 없다 방과는 세자 자리로 가는 길이 자칫 저승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생각했다 모든 비극이 여기서 비롯됐다 그러나 방어는 완강했다 국보는 당연히 적장자가 되어야 합니다 방어는 아직은 명분을 앞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무엇보다 자신이 세자가 되려 동기들 죽였다는 비난을 피하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세자 자리를 양보한 것이었다 태조 이성계 양위를 결정하다 태조 7년 8월 27일 아침 하룻밤 사이에 바뀐 정국의 충격을 받은 건 방감한이 아니었다 태조 이성계는 더 큰 충격을 받았다 전혀 어떤 공신들을 잃고 자신이 만든 왕국에서 완전히 힘을 잃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계속 헛구역질이 났다 내 목구멍 사이에 무엇인가 걸린 듯 내려가질 않는다 방원 측에서 곁에 있는 세자 방석을 내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유배를 보내겠다는 것이었다 나가도 무엇이 해롭겠는가 태조 실록에는 이성계가 이를 허락했다고 전한다 물론 실제로 그랬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다 방석이 울면서 하직을 구하자 방석에 보인 현빈 유씨가 옷자락을 당기며 통곡하기 시작했다 방석은 유씨의 손길을 부리치고 공성 서문 밖으로 나갔다 유배지로 가는 줄 알고 나선 길이었다 그러나 방석은 유배지에 닿지 못할 운명이었다 이성계의 사돈 이거이, 백경 부자와 방원의 동서인 조박 등이 중도에 사람을 시켜 죽여버렸기 때문이었다 방석의 동북형인 방번의 운명 역시 마찬가지였다 강화도 북은 통진으로 향하는 유배길이 오른 방분이 양화도 건너 도승관에 유숙할 때 방간과 이백경 등이 사람을 보내 그를 죽인 것이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방원은 경승공주의 남편 이제까지 죽였다 이성계는 큰 충격을 받았다 아무리 권력에 눈이 멀었기로 어린 동생들과 매직까지 죽여버릴 줄 몰랐던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권력의 속성이다 이성계가 한때 자신의 임금으로 모셨던 우왕과 창왕 공양왕을 죽여버린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이성계는 분노하고 좌절했다 그나마 방원이 아닌 방가가 세제가 된 것이 극심한 상실감을 조금 위로해 주었다 9월 1일 이성계는 황간 조순을 시켜 새로 세제가 된 방가와 여러 왕자들에게 고질 내렸다 나는 지금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므로 영제를 그려 사모한다 내가 비록 세약하지만 아직 숨은 붙어 있으니 너희들에게는 다행일 것이다 지금 병이 오래 머물러 있는데 다음은 수정 포도가 먹고 싶구나 이러한 전지에 방관은 물론 여러 왕자들이 눈물을 흘렸다 방원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이 전지가 자신에 대한 비난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다 아비인 자신은 아직도 돌아가신 부친을 그리워해 초상화를 그려 사모하는데 자식인 너는 어찌 살아있는 부친에게 칼을 들이대느냐는 힐란이었다 방관은 씩씩 과외를 담당하는 산림원사 한관에게 수정 포도를 구해오라 명하였다 사흘 뒤 경력 김종준이 설이 맞아 반쯤이 든 산포도항상자를 구해 바쳤다 이성계는 한관에게 쌀 10석을 내려주고는 목이 마를 때마다 포도를 한두 개씩 맛보았다 태조의 오랜 병은 회복되어 갔으나 마음만은 아니었다 태조 7년 9월 5일 이성계는 세자 방가를 불렀다 방가는 급히 세자복을 갖춰 입고는 부왕에게 달려갔다 이성계는 내간의 부축을 받아 겨우 서있는 상태였다 이성계는 바닥에 엎드린 방가에게 직접 교서를 내렸다 종묘의 고하고 왕위의 오르기를 명한다 방가는 크게 놀랐다 왕위를 넘기겠다는 교서였기 때문이었다 방가는 극구 사양했지만 이성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실 마냥 거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이성계는 이미 종이 호랑이나 다름이 없었고 이는 자신 또한 마찬가지였다 주요 요직은 모두 방원의 측근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방가는 부왕의 교서를 받아 품속에 넣었다 이후 이성계는 좌정승 조준과 우정승 김사영에게 말했다 그대들이 힘껏 세왕을 도와 대업이 추락하지 않게 하라 이성계는 방과, 즉 정종에게 국세를 내주었다 좌정승과 우정승이 정국보를 받들고 인도하는 가운데 도승지 이문화가 방과를 모시고 긍정정으로 향했다 방과는 즉이복인 멸류복으로 바꿔 입고는 왕이 올라 이름을 경이라고 고쳤다 즉의식을 마친 방과는 백간을 거느리고 이성계를 찾아뵌 뒤 상왕이라는 조노를 올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정종의 시대가 열렀다 이성계가 적정자라고 부른 것처럼 42세의 방과는 이성계의 살아있는 마제였다 가슴에 깊은 상처를 입은 이성계는 그나마 방과에게 왕위를 물려줄 수 있는 것을 인해 다행으로 여겼다 방과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전 명석의 이성계는 0344 심덕부를 태모해 보냈다 조선을 개창한 후 국왕으로 추존한 목조, 익조, 도조, 환조 4조의 신주를 모신 종류는 태조 4년 완성됐다 이성계는 새 왕조를 개창할 수 있었던 것이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전주 시절의 목조 이한사부터 동국면에 부친 환조 이자춘에 이르기까지 여러 조상들의 음덕 덕분이라고 여겼다 그리하여 왕위에 물려난다는 사실을 구하기 위해 심덕부를 태모해 보낸 것이었다 왕세자 이방관은 몸이 적장에 처져 있고 일찍부터 인효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개국 초기에 도운 일이 많았으므로 이에 왕위에 오르기를 명하여 교사를 써 받들게 하니 감히 이를 밝게 구합니다 태조실록 7년 9월 5일 이성계는 판삼사사 설장수와 예조전서 김을상을 금릉으로 보내 명나라에게도 왕위사실을 알렸다 이성계가 전격적으로 왕위한 데는 중요한 포석이 있었다 새 왕조를 개칭한 지 6년 2개월 이성계의 나이는 벌써 63이었다 따라서 자신이 살아있을 때 방과의 왕위를 튼튼히 만들어 방위의 직위를 막으려고 한 것이었다 자신에게 칼을 들이댄 자식 동기들을 죽여버린 배류나가 자신이 세운 왕국을 차지하는 것만은 눈 뜨고 볼 수 없었다 이틀 후인 9월 7일 정중은 부인 덕빈 김씨를 덕비로 책봉하고 방원에게 판성 서사사를 겸하게 했다 방원의 장인 민재를 삼사후보계로 삼고 방원의 동서인 조박은 대사원을 겸하게 했다 이성계의 장녀 경승공주의 시아버지인 이거이에게 의흥 삼군부를 맡게 한 뒤 무인한테 방원을 도운 조영무, 조은 등에게도 중요한 직책을 주었다 방원의 측근 중 측근인 이숙버는 우부 승지로 삼았다 사실상 방원의 조정이 만들어진 것이었다 같은 날 태조 이성계는 방원 등의 명복을 빌며 고기 반찬 없는 소선을 들었다 도평의사서에게 육선을 올리기를 청했지만 이성계는 이를 거부했다 그에게 방석의 명복을 비는 것만큼 방원에 대한 증오만이 점점 쌓여가고 있었다 정사공신의 탄생 정종 측위년 10월 9일 정종은 공신들과 함께 회맹단으로 나아갔다 대조 7년 9월 5일 이성계의 양위로 임금자리에 오른 지 한 달 남짓 흐린뒤었다 그는 일차 왕자의 난때 공을 세운 스물아홉 명의 공신들과 회맹하기 위해서였다 불행하게도 간신 정도 전 남은 등이 상황의 병안이 오랫도록 낫지 않자 이를 기회로 삼아 어린 서재를 끼고 난을 일으켜 우리 형제를 해치려 하고 이미 이륙된 왕업을 뒤집으려 하여 화가 예측할 수 없는 지경에 일렀다 정종은 이런 내용이 담긴 교서를 도승지 이문화에게 내리면서 스물아홉 명 정사공신 책봉을 명했다 헌데 정사공신이 회맹하기도 전에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게 아닌가 이무가 정사공신에 책봉된 것에 박포가 불만을 품 것이었다 박포는 정탁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무가 비록 정사공신의 반열에 들었지만 그 공에 대해 인심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 또한 그는 이랬다 저랬다는 인물로 예측하기 어렵소 이는 이무가 무인난 때 양쪽의 군사를 관망하다 뒤늦게 방원 측에 붙은 걸 비난한 것이었다 이 말이 조영무와 방원의 계획에 들어가자 정종은 9월 12일 정탁을 청주에 박포를 죽주에 유배 보내기 시작했다 정사 2등 공신인 정탁과 박포는 곧 유배가 풀려 돌아왔지만 공신들이 미쳐 회맹하기도 전에 조종은 분열된 셈인 것이다 이러한 소동을 겪은 뒤 정종은 10월 9일 정사공신들과 함께 회맹단으로 나아가 황천 후토, 종묘 사직, 산천 백신의 영역에 맹약하는 회맹을 치렀다 공신들은 회맹문을 낭독했다 이에 대의를 떨치고 계책을 결정하여 난리를 해결하고 반중을 성공시켜 종사가 변환해지니 그 공로의 큰 것은 황하가 허리띠같이 좁아지고 대선이 숫돌처럼 작아지게 돼도 잊기 어렵습니다 정종신로 1년 10월 9일 1등 공신은 이화, 방이, 방간, 방언과 태조의 장녀 경신공주의 남편 이백경, 조준, 김사영, 이무, 조박, 하륜 이백경에 붙인 이거이, 조영무 등 12명이다 이자란과 조온, 박포, 정탁, 이천호, 이숙번, 신극래와 방원의 처남 민무구, 무질 등 17명은 2등 공신이었다 1등 공신에게는 각각 전지 200결과 노비 25명 등이 지급되었고 2등 공신에게는 전지 150결과 노비 15명 등이 지급되었다 이 토지는 자식들에게 세습이 가능했다 개국 공신 중 백응념과 조준은 전지 220결과 노비 30명 정도전과 남은 등은 전지 200결과 노비 25명을 받았으니 개국 공신의 준하는 보상을 받은 것이다 6년 전인 태조 1년 9월 28일 개국 공신 등은 왕령동에 모여 우리 자손이 이르기까지 대대로 이 맹약을 지킬 것이라 굳건히 맹세했지만 자손은커녕 당대의 서로 원수가 되어 창가를 휘둘른 것이다 29명의 정사 공신 중 과반수에 가까운 13명은 개국 공신이었는데 개국 1등 공신인 조준, 이화, 김사용, 조박 등은 정사 공신 1등에 거듭 보응해졌지만 같은 개국 1등 공신이라고 해도 정도전과 남은 3등 공신인 심요생들은 이들에 의해 불귀의 계기되었다 이 회명은 개국 시조 이성계의 극도의 좌절과 분노 위에서 치러진 잔치였다 이성계는 방석과 방번, 이지를 기르기 위해 고기 반찬을 몰리고 사제를 털어 해인사의 대장경을 인쇄하게 했다 비명에 간 두 아들과 사이의 명복을 빌기 위함이었다 이성계가 분노하고 좌절한 것은 단순히 사랑하는 자식들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자신의 마지막 과업이라고 생각한 대제국의 꿈이 방언에 의해 좌절된 것이 큰 상처가 된 것이다 무인난이 발발하기 6개월 전인 제위 7년 2월 16일 이성계는 진양이 우거하고 있는 유국 산남한 온사도 일행에게 식량과 의복을 하사했다 지금의 오키나와를 지배하던 산남한 온사도는 중상왕에게 쫓겨나 수하들과 함께 조선으로 망명했다 이성계는 조회 때 온사도를 불러 몇 번 만나기도 했다 북벌에 성공했으면 유국국 또한 조선의 속국이 될 수 있었다 그런데 방언이 일으킨 왕자의 난으로 이 모든 과업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이에 크게 상심한 온사도는 회맹 지구인 10월 15일 죽어버리고 만다 그런데 정종의 속내는 알 수가 없었다 12월 16일엔 전라도 담양군을 담양부로 승격시켰는데 덕비에 외가가 있는 고을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다음 날에는 정종의 첩인 유씨를 후궁으로 맞아들였다 유씨는 대선 조박 집안의 누이 동생이었다 정종이 유씨를 입궁시키자 방언 측은 크게 긴장했다 유씨에겐 불로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죽죄에 살고 있었다 그런데 조박이 정종에게 오자를 함께 입궁시켜야 한다고 주창한 것이다 정종은 유씨를 입궁시켜 가이용주로 삼고 그의 아들 불로를 원자로 일컬였다 불로가 자기 아들임을 인정한 것이다 원자는 세자로 책봉되기 전단계의 호칭으로 자칫하면 그가 세자가 될 수도 있었다 그런 불로를 궁으로 불러들인 인물이 다름 아닌 정사공신의 조박인 것이다 우부승지 이숙번이 자신의 측근과 함께 방언의 사자로 급히 방문한 것이 바로 이 때문이었다 방언은 이숙번을 침실로 불렀다 사직을 안정시킨 지 몇 달이 되지 않았는데 조박은 공이 가까운 인척인데도 그 마음이 조금 변하였으니 나머지 사람의 마음도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공께서는 스스로 변환하게 할 계책을 깊이 생각하시고 군사의 방비마저 해이해져선 안 될 것입니다 군사의 방비를 엄하게 해야 한다는 말에 방언은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들은 보기가 부족하여 이런 말을 하는 것인가 이숙번이 대답했다 보기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들 한두 명의 시복이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사직을 급하게 안정시킨 것은 모두 공을 임금으로 주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원자라고 읽혀낸 자가 공중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들이 감히 알 바가 아니겠습니까 공께서 만약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신다면 반드시 후회할 것입니다 나는 필부에 불구하니 도망갈 수 있다지만 공은 매우 귀이하신 몸이시니 장차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방언은 아무런 대답도 할 수가 없었다 무엇보다 세제가 없는 것이 문제였다 실제로 정중히 분노를 세제로 책봉하겠다고 나설 경우 방언이 할 수 있는 일은 다시 군사를 일으키는 것밖에 없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정중은 이성계의 적장자였다 게다가 방언의 동서인 조박 역시 정중에게 줄을 선 듯 기미가 보였다 조박은 방언과 동서지간일 뿐만 아니라 개국 1등, 정사 1등의 겹공신이었다 그런 조박이 정중 편에 선다면 그 여파는 작지 않을 게 분명했다 이 때의 방언은 정중의 속내가 무엇인지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알 수 없는 정중의 속내 정중의 속내는 무엇이었을까 누구도 알 수가 없었다 그는 상반된 신호를 한꺼번에 주었기 때문이었다 정중은 즉위초 아들들을 모두 궐 밖으로 내보냈다 정중은 첫째 아들 의평군 원생을 필토로 모두 열다섯 명의 아들과 덕초농주를 비롯하여 모두 여덟 명의 딸을 두었다 모두 서자, 서녀들이었다 떡비 김씨는 아이를 낳지 못했다 본관이 경주인 왕비 김씨의 아버지 김천선은 우왕 이성계가 지리산에서 왜구를 토벌할 때 부하로 함께 싸웠던 인물이었다 그래서 이성계는 방가 뿐만 아니라 그 부인 김씨까지 아낀 것이었다 그런데 정중 방관은 지구 위의 모든 자식들을 궐 밖으로 내보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이근익이 쓴 열려실 기술에 정중은 모든 왕자를 절로 보낸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게 하였다 라고 전한다 물론 모든 자식이 승려가 된 것은 아니었다 이는 과장된 내용이다 그러나 정중이 왕자들을 모두 궐 밖으로 내보낸 건 사실이다 방원이 방과에게 세자 자리를 양보한 데는 방과에게 적자가 없었던 점도 한몫했다 볼 수 있다 이에 방과는 자식들을 내보냈어 자신이 자식에게 왕위를 물려줄 생각이 없다는 신호를 분명히 보낸 것이다 그러나 한편 유씨를 입궁시켜 가이용주로 삼고 그 아들 블루를 원자로 만들었다 이는 원자를 세자로 만들어 왕위를 계승케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물론 자신의 자리는 방원과 그의 동지들이 만들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정서에 몰두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 생각했다 격구에 매달린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였다 정중의 격구 사랑은 유명했다 정중 1년 1월 9일 왕이 너무 격구를 좋아한다는 논란이 일자 정중은 다음과 같이 변명했다 과인이 병이 있어 수족이 저리고 아프니 때로는 격구로 몸을 움직여서는 균을 통하게 하려고 한다 이에 치경연사 조박은 타협안을 제시했다 기운을 통하게 하는 놀이라면 그만두시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다만 환시나 간산 소인의 무리와는 함께하지 마시길 청합니다 이러한 조박의 간증에도 정중은 격구를 계속 즐기게 된다 결국 조박은 이를 다시 제지했고 정중은 이렇게 변명했다 과인은 본래 병이 있어 잠주에 머물 때부터 마음이 번잡하여 밤이 이슥하도록 자지 못하고 새벽에야 겨우 잠이 들어 늦게 일어난다 또한 무거에서 자랐기 때문에 산을 타고 무거에서 잠이요 말을 달리는 것이 습관이 되었거네 오랫동안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반드시 병이 생길 것이야 네 그래서 잠시 이 격구 놀이로 기운을 차리려는 것뿐일세 임금이 이렇게 변명하는데 더 이상 야박하게 따질 수가 없었다 조박은 그저 예, 예 대답할 수 밖에 없었다 조박이 정중의 격구 사랑에 대해 거듭 문제를 제기한 것은 허수아비 임금 노릇을 하지 말라는 충고이기도 했다 조박이 정중을 단순히 방원으로 건너가는 임금쯤으로 생각했다면 굳이 격구에 몰두하지 말라 거듭 간증하진 않았을 것이다 정중이 격구에 몰두한 것은 왕위에 욕심이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가 허수아비 임금 노릇만을 했던 것은 아니었다 재위 1년 2월 방원이 견집하고 있었던 판성서사사를 사직하겠다고 청하자 이를 바로 받아들였다 상서사는 인사에 관한 일을 담당하는 부서였다 인사권이 있는 핵심 중에 핵심인 부서인데 방원이 사직하겠다고 하자 이를 바로 받아들였다 두 달 전 분류를 입궁시켜 원자로 삼은 것과 연결시키다 보면 적극적으로 임금자를 수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기실 정중은 격구에 몰두한 것만 빼면 정사에 적극적으로 임한 편이었다 또한 정사에 임하면 그 누구도 못지않은 인군의 자신을 보였다 재위 1년 1월 한양 궁성의 지붕 덮기가 완성되지 않아 지방 백성들이 올라와 역사해야 했다 그런데 충청도 감사 이지가 오래전부터 백성들의 부역을 감해줘야 한다며 역사를 중단해야 할 것을 요청했다 전년에 가뭄이 들었고 또한 추운 겨울에 역사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크게 해가 될 것이라는 이유였다 종종은 마치 이런 말이 나오길 기다렸다는 듯 이를 즉각 받아들였다 내가 생각하기에 중의 백성들은 가난하니 양식을 싸가지고 올 수도 없고 나라도 저축하는 것이 없어 식량을 줄 수 없으니 이 지붕을 덮는 일을 교대하는 덴 그 배가 작지 않을 것이야 이것은 우리 백성들을 해치는 것이다 이러한 때는 일체의 영선을 그만두어야 마땅할 거늘 하문며 궁성의 지붕도 없기라 예외겠는가 그 청을 따르도록 하겠다 조박이 친송하며 말했다 전하의 이 말씀은 진실로 우리 백성들의 복입니다 종종은 백성들의 노구를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어진군지였다 그 역시 민가에 오래 살다 보니 백성들의 고통을 잘 알았기 때문이었다 종종은 백성이 수행하는 역사 중 가장 힘든 것이 배를 만들고 타는 성군이란 사실을 잘 알았다 그래서 재위 1년 3월 경헌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생민의 괴로움 중 배를 타는 것보다 심한 것은 없다 부모초자 봉양을 보기해야 하고 휴식할 시간도 없으니 참으로 동석하다 요 근래 외구가 조용하여 변경이 조금 변환하니 마땅히 3분의 1은 바하고 윤번으로 교대하여 수자리하게 하라 대선 조박이 정종을 친송했다 전하께서 소위 간식을 하시면서 백성을 편안하게 하시는 것만 염려하시니 신들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이렇듯 정종은 흠잡을 데 없는 임금이었다 정종 실록에는 전하가 백성들에게 너그럽고 어질다 라는 식의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이러한 점들로 볼 때 애초에 이성계가 방석이 아닌 방과에게 세제제를 주었다면 무인란이란 비극은 아마 없었을지도 모른다 정종은 좋은 관리를 만드는데도 인색하지 않았다 경현에 사관이 입시하는 것을 제도한 임금이 바로 정종이다 사관의 직책은 임금의 말씀과 움직임 정사의 잘잘못을 그대로 써 숨기지 않고 후세전에 반성하게 하고 권고와 경계를 들이우는데 있습니다 고려 말의 임금이 황은무도에서 부녀자와 내시를 가까이 하고 중성스럽고 어진신을 멀리하였는데 사관이 그대로 쓰는 것을 꺼려서 가까이 있지 못하게 했으니 이는 너무나 무도한 일이었습니다 마땅히 고려의 실종을 거울삼아 사관의 관직을 설치한 뜻을 깊이 생각하소서 사관에게 날마다 좌우에 입시하여 말씀과 움직임을 기록하고 시정을 적게 하여 만세 규범이 되게 하소서 자신의 말 한마디 동작 하나가 모두 기록되어 남는다는 것은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다 허나 문화부의 상수가 이치에 맞다고 생각한 정중은 국왕이 참석하는 모든 자리에 사관을 배석시켰다 그리고 이로써 후대 임금들에게 바꿀 수 없는 관례가 된 것이다 정중 제위 1년 1월 7일 조박은 왕에게 이렇게 간했다 임금이 두려워할 곳은 하늘과 사필입니다 하늘은 푸르고 높은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관은 임금이 착하고 악한 것을 기록하여 만세에 남기니 이었지 두렵지 않겠습니까 왕조 국가에서 사필은 임금의 전황을 제어하는 수단이었다 사관이 임금이 있는 모든 자리에 배석시킨 것은 사필을 두려워할 일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기도 했다 정중은 제위 1년 8월 풍경을 금지하는 하교를 내렸다 풍경이란 고간대직의 집을 찾아다니며 청탁하는 것을 말한다 풍경을 금지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우리 종실을 의심하고 우리 군실을 이관하는 데 이루고야 말 것이다 만일 그리 된다면 고려 때보단 무엇이 낫겠는가 정중은 인재를 발탁하거나 승진시키는데 있어 능력 이외에 다른 요소가 끼어들어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권세가의 집을 찾아가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또한 정중은 자주의식을 갖고 있었다 조선의 유학자들은 명태조 주원장을 천자로 떠받들었다 사대주의에 물든 유학자들은 심지어 조선은 천자가 준 땅이라고도 말했다 조선의 땅은 조상 대대로 전해져 온 것이지 천자가 준 것이 아니었다 정중은 무조건적인 사대주의자가 아니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정중은 경연에서 명태조 주원장이 공신들을 수청한 것을 직접 비판하기도 했다 고황제는 하루에 두 번씩 조화를 보고 천하 만기를 모두 친히 결단했다 그러나 영혼과 공신을 의심하고 꺼려서는 남당이니 호당이니 지목하여 모두 죽였으니 이는 옳지 못한 일이 아닌가 조선 임금이 명나라 임금을 비판한 것은 중하 사대주의 유학자들로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황제가 된 주원장은 자신을 도운 개국 공신들을 대거 수청했다 개국 공신 중 남옥을 중심으로 한 세력을 남당 호유용을 중심으로 한 세력을 호당이라고 했는데 이들이 모반을 기도했다며 두 차례에 걸쳐 4,500명을 주사를 한 것이었다 정중은 그런 주원장과는 달랐다 인군이 마땅히 바른 마음을 갖는 것은 귀하게 여겨야 한다 정중이 방원과 가장 다른 점은 부황과의 관계였다 이성계는 방원을 원수로 여겼으니 방가와는 달리 대한 것이다 정중 1년 1월 상왕 이성계가 무항군 이방번을 예츠부로 이어 알려하자 나라에 비상이 걸렸다 개국군주가 사제에 거주할 수 없다는 원칙론을 넘어서 방가에게 자칫 그릇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민감한 문제 때문이었다 대관에선 이를 만료한다고 정중에게 상원했고 정중은 도승지 이문화를 통해 이 상원을 이성계에게 전했다 허나 이성계는 듣지 않았다 정중이 도평의사사에 반대 의사를 다시 전달하자 이성계는 화를 내며 말하였다 호령 진태는 인군의 한마디에 있는 것이다 만일 늙은 아비의 뜻을 네가 어길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대관과 백관 중 누가 안 됩니다라고 하겠는가 그러나 다른 왕자들의 집이라면 몰라도 방번의 집이라면 의미가 달랐다 부친의 꾸질함을 들은 정중은 내간 박영문을 보내 태상왕에게 사정했다 부왕께서 만일 사가로 나가서 거쳐하신다면 나라 사람들이 모두 제가 효도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 말할 것이네 제가 이 때문에 깊이 부끄럽습니다 이성계는 정중의 말에 감동하여 이방번의 집으로 가지 않았다 자칫 정중의 왕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같은 해 3월 이성계는 금강산 유점사에 가서 보살제를 베풀려고 했다 대상왕이 움직이면 백성들에게 번거로운 일이 생길 것을 우려한 정중은 다시 내간 박영문을 보내 말렸다 지난해 수재와 한재 때문에 백성들이 농사를 잃어 기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초여름이어서 농산일에 한창 바쁜 시기인데다 대가가 거둥하시면 비록 호정을 간편하게 하더라도 그 배단이 작지 않아 농사에 방해가 될까 두려우니 농사가 한가할 때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이성계는 이렇게 답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말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말하는 것인데 어찌 생각하지 않고 말했겠는가 내가 간다면 진실로 배단이 있을 것이니 중지하는 게 마탱하겠구나 박영문이 돌아와 대상왕의 뜻을 전하자 정중은 크게 기뻐하며 옷을 한번 내려주었다 이렇듯 이성계는 정중의 왕권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면 기꺼이 자신의 뜻을 꺾었다 정중의 왕권을 강화시키는 것이야말로 방원의 직인을 막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성계가 힘을 실어주면서 정중의 왕위는 점점 안정되어 가기 시작했다 방원이 정중을 내쫓기란 여간 쉽지 않아 보였다 그래서 그랬는지 정중의 서자 한 명이 슬그머니 궁중으로 들어왔다 앞서 언급했듯이 정중은 즉위의 모든 서자를 궐 밖으로 내보내게 살게 했는데 서자 중 한 명이 정중의 허락 없이 입궁한 것이었다 시시하는 바람에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출가했던 서자가 황궁하는 건 큰 사건이라 할 수 있었다 세자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이었다 조정의 중신들은 대부분 방원 사람이었지만 정중은 상왕의 지지를 받고 있었고 또한 적장자였다 아무리 방원이라고 해도 섣불리 적장자를 내쫓고 왕이 되겠단 나설 수가 없었다 이복 동생들을 죽이고 아버지를 쫓아낸 데다 적장자인 친형까지 쫓아낸다는 멍을 감수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공신들 사이에서는 1차 왕자의 난 직후 방과에게 세자 자리를 양보한 것이 실책이 아니냐는 시선이 생기기 시작했다 점점 세자 문제는 민감하게 부각되었다 정중치기 초 계곡 1등 공신 남재가 대골들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 지금 곧 정안공을 세자로 세워야 한다 일을 늦출 수는 없다 정안공 이방원 이 말을 들은 방원은 남재를 크게 꾸짖었다 신하가 임금의 후사에 대해 특정인을 언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영모나 다름이 없었다 하지만 남재가 이런 행동을 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 1차 왕자의 난 때 방원에게서 죽은 계곡 1등 공신 남은이 바로 그의 동생이었기 때문이었다 자신은 동생과 달리 방원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혀 생존을 도모하려는 의도였다 이 때문인지 남재는 1차 왕자의 난 이후 남은의 연류자로 낙인 찍혀 유배되었지만 무혐의로 풀려나게 된다 점점 정중의 후사 문제를 둘러싼 그림자가 공중에 깊게 들여지고 있었다 이 때 정중의 후사가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동생은 방원만이 아니었다 정중은 방원 외에 두 명의 동생이 있었는데 태조의 삼남인 이간대군 방이와 사남인 회안대군 방간이었다 방해는 왕위에 큰 욕심이 없었지만 방간은 달랐다 그는 형인 자신을 제치고 방원이 정국을 주도하는 것에 큰 불만이 있었다 이러한 형제 사이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라상과 같았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